자 이제 핵심 59번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보장법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오해하시면 안되는게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뭐가 있었냐면 회사가 도산을 냈다 회사 사용자가 파산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사용자의 재산에서 최우선 변제 되는 내용이 있었죠 자 이게 이제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이요 그 다음에 최종 3결분의 임금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해보상감이 있었어요 아무리 이제 회사가 망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에 아 이런 최종 3년치 최종 3개월치 재해보상금은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변제 해주겠습니다 배당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에서 이런 줄 알태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약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 돈도 사용자가 없을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경매에 들어가서 배당해 주는 건데 경매에서 배당해 줄 만한 돈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안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임금 채권 보장법인가 하면은 좀 다른 제도에요 요거는 일단은 노동부에서 국가가요 국가가 이 돈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줘요 지급하고 이 돈을 사용자에게 이게 구상권 행사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하고 국가가 나중에 우리가 준 것을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이런 제도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국가가 주는 이 돈을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지급금이다 이렇게 그게 과거에는 최당금을 한편으로 썼다가 이걸 용어를 다 바꿨어요 아 힘들었어요 용어 바꿀 때마다 힘들어요 이제 교재 만드는 분들은 여기에 다 최당금이 쫙 번벅이 됐는데 최당금을 다 이제 대지급금으로 물론 이제 바꾸기는 해 가지고 하긴 하지만 빠진 게 있다 보니까 바꿀 때마다 힘들죠 이게 어쨌든 간에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지급하는 요 법을 임금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거죠 국가가 일단 보장해 주겠다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 대지급금이 약간 요거랑 범위가 다릅니다 약간 요거랑 뭐가 있는가 하면 최종 3년간의 대지급금이요 요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요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재본상금은 이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최종 3개월치에 휴업수당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회사가 어릴 때는 휴업하고 있겠죠 그죠 최종 3개월 분의 휴업수당을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하나를 더 추가한 게 출산 전후 가급이요 최종 3개월 분의 자 요거를 일단 국가가 먼저 지급하겠습니다 대신 지급하겠습니다 대지급금을 요렇게 4가지 형태로 해서 요걸 만들어 놨어요 일단 요렇게 먼저 이해하시고 아 국가가 이걸 주고 나중에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제도구나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52쪽에 2번 정의는 이제 근로균법에 따른 정의를 그대로 많이 가져갑니다 자 근로자 똑같고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사업하는 자 자 임금 보수이 나오고 중요한 것은 적용 범위 적용 범위는 여기 특이하게 산재범의 연동가 있습니다 이게 임금 채권 보장에 대한 보험료랑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산재보험 의무가입장에 이걸 적용해요 산재보험 의무가입장에 의무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죠? 국가가 이건 확보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국가가 대신 채권을 보장해 주는 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나 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에서 일반회계에서 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아무래도 이에 대한 기금이 확보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걸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임금 채권의 지급 보장을 아주 장악하게 적어놨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아 이게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실 때 이걸 읽어보시고요 쭉 넘어가요 넘어가서 요약된 걸 보겠습니다 요약된 거 요약된 것만 보더라도 뭐 크게 1차에서 지장 없습니다 556쪽에 제가 표를 그려놨어요 표 그 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이거 뭔가 하면은 대신 지급하는 거죠 요 대지급금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제도가 형태가 하나가 도산했을 경우에 대지급하는 거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 대지급금이라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원래는 회사가 도산을 하면 대신 지급했습니다 회사가 망해야 되는 거죠 회사가 망하지 않게 되면 국가가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임금 채보를 당하고 있어요 회사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뭔가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설사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채불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면 임금 채불에 대한 노동부의 확인서를 받게 되면은 그때도 국가가 대신 지급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추가시킨 겁니다 원래는 이걸 도산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건데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도 판결이 있거나 노동부에서의 확인서가 있으면 지급해야 된다 요거를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로 도산 대지급금 요거는 이제 금액 범위도 똑같습니다 최종 3결분의 임금 최종 3결분의 효업수당 최종 3년군의 퇴직급여 최종 3결분의 출산휴가급여 요걸 지급하는 구조고 도산 대지급은 뭔가 하면은 파산 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그러니까 일종의 법정 도산 하고요 사실상 도산이 있습니다 자 유용으로 이제 파산 선고라든지 회생 절차 개시 이걸로 정해놨고요 근데 법적으로 선고를 받지는 않았어요 파산 선고를 근데 가보니까 이미 회사는 도산 대가랑 다를 바가 없어요 보니까 뭐 공장에 풀라 있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도산에 대한 판결 선고 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도산 맞다 요걸 인정받게 되면은 요걸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간이 뒤집고 뭔가 하면은 파산 선고 라든지 법정 도산이라든지 사실상 도산 이게 된게 아닙니다 단지 임금 체불에 대한 판결이 있는 거예요 판결이 종국적인 판결 돈 지급해라 이런 판결문을 받은 겁니다 도산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노동부에 가게 되면은 이게 채불임금 맞으면요 노동부가 뭘 주는가 하면 채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줘요 설사 요거 하지 않았더라도 요거 가지고 오면은 주겠다 이 지도입니다 이게 간이 뒤집고 금이에요 그럼 도산했을 경우에 국가가 지는 제도 그 다음에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판결 받거나 채불임금 확인서를 가져오면은 돈을 주는 제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냐 이거죠 도산대지급금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파산신청일 도산신청일 이제 그래서 만약에 파산을요 여기에 신청을 했어요 자 아무한테나 이 돈을 주는게 아니고 파산신청일 기준 1년 전 1년 전부터 해서 3년 이내 이때 퇴직한 근로자 이 근로자가 이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선거를 신청하게 되면은 신청일 기준에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 이 근로자가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구조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 뒤집금은 파산도산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나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이런 구조에요 노동부에 만약에 진정을 했다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구조가 하면 이 간이 뒤집금은 재직하는 근로자도 받을 수 있고요 퇴직한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을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 그러니까 항상 소송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송은 2년 이내 보시면 되고요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 혹은 어떤 날부터 2년 이내 여기 만약에 소송이 아니면은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진정 자 이제 퇴직한 날에 1년 이내 진정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소송을 한 게 아니고 노동부에 진정을 했다는 경우에는 진정한 날부터 1년 이내 퇴직한 분 이 분이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직 재직 근로자인 경우에는요 아직 퇴직을 하지 않았으니까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에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금 체불이 발생한 마지막 날에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을 제기하거나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간히들 예금은 그냥 지급 받을 수 있는 로자가 퇴직이건 재직이건 소송은 2년 이내 노동부에 가서 진정했을 경우는 1년 이내 그러니까 이게 퇴직이라고 한다면 퇴직한 날부터 2년 이게 만약에 진정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임금 체불일로부터 2년 마지막 임금 체불일로부터 1년 이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소송은 2년 진정은 1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은 가는 거고요 진정은 노동부에 가는 거예요 노동부 노동부 가서 내가 임금 체불 당했어요 이것 좀 노동부가 민원 처리해 주세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넓혀 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주는 무조건 이 법을 제공하는 거냐 그렇지 않고 6개월은 일단 가동을 해야 돼요 해당 사업 6개월은 가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다 그러면 청구해야 됩니다 청구 청구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제 파산 선글부터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예를 들면 파산 선글을 받았어요 성구를요 성구를 받았으면 성구일부터 2년 안에 자 이걸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구기간은 파산 선글부터 여러 가지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안에 요거를 청구해야 되는 거죠 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 약간 줄어들죠 여기에 지급 대상 근로자는 2년 안에 소송을 한 근로자 1년 안에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인데 청구한 기간은 판결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청구하고요 판결 같은 경우는 판결 이스날부터 1년 이내에 자 이렇게 청구하도록 돼 있죠 판결된 이스날부터 1년 이내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사업주 확인서 채부링금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노동부에 발급하시는 거예요 노동부 발급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요거는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요게 청구기한이에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면 지급 대상 근로자의 경우보다도 이제 절반이 줄어드는 겁니다 절반이 기산점은 다르긴 하지만 2년 1년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소송과 노동부에 진정했을 때를 구분하셔가지고 법원에 갔을 때는 이게 2년 그 다음에 청구기한은 1년 판결 확정날날부터 진정은 이제 1년 그 다음에 청구기한은 확인서 받날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고구조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노무사 되시면 이 일을 하시는 분도 나올 거예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조금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554쪽에 한번 볼까요 554쪽에 21번 그 다음에 23번 문장 풀어보겠습니다 21번 23번 554쪽에 21번 23번 21번은 들어가고 23번은 3년이 아니고 2년이 됐거든요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간이 대지금은 좀 다른 구조였어요 이 간이 대지금이 이게 만들어지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기출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이제 요거로 유지해 놔 가지고 기출은 요게 쌓여 있고 요건 아직 기출이 많지 않은 구조라서 요거 나올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 고정도 이해하시고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은 다 요 표를 약간 뭐 좀 늘려 둔 거니까 참조하셔가지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7쪽에 557쪽에 3번 수급권의 보호 그러면 대지금을 이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어요 이 권리는 엄청 중요한 거죠 이것마저도 없으면 고임을 굶어 주고요 이제 안 되니까 양도 압류 담보 제공 금지됩니다 이 대지금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요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아는 것이 대지금을 수령할 때 이게 시행용으로 정한 게 있으면 위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 부상 또는 질병으로 대지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내가 부상을 입어 가지고 질병을 입어 가지고 대지금을 수령할 수 없다 그때는 가족에게 그 수령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또 잘 아는 것이 미성년자 같은 경우도 독자적으로 대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친권자 돈 필요 없는 거죠 미성년자 스스로 대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넘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차 3번이죠 로마차 3번 미지금 임금 청구권에 대입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 대지금금을 지급했을 때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의에게 대해서 미지금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자 이게 일종의 여러분이 어떤 뭐 이제 채권자 대입금 같은 경우를 좀 활용하게 했습니다 이런 거죠 원래는 그 사회용 자가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 이걸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국가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에게 최종 3년간의 임금 3년간의 퇴직급여 3월치 임금 최업수당 지급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의 채권을 내가 대위행사 하는 겁니다 내가 대신 갚았으니 당신의 근로자의 채권을 사용자에게 대위행사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대위행사 기준에는 우선변제가 들어갑니다 어차피 최종 3년치의 퇴직급여 최종 3결분의 임금 그 다음에 제기분은 한 빼고 그 두 가지는 우선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노동부 장관이 대위행사 할 수 있어요 우선변제도 대위행사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경매에 배당 받을 때 그것도 대위행사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대위행사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이 대위행사 할 수 있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주가 부담금을 좀 징수합니다 이거 임금채불이 많다 보니까 이거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필요해서 558쪽에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징수해요 여기는 이제 산재보험이랑 약간 연동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징수하고요 나머지는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부당이득 환수해야겠죠 부당이득 환수한다 일반 부당이득 환수 이거 뭐 부당하게 받게 되면은 이것들을 환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환수하는 경우에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박스 밑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장망으로 징수하던 대지급 금액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주 강하게 이제 하겠다는 거죠 엄청 중요한 거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가끔 문제 났던 게 하나가 559쪽에 임금채권보장기금 이에요 임금채권보장기금 노동부 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합니다 대지급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충당하려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를 하고요 노동부 장관이 자 뭐 나머지 것까지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제가 굳이 기타 사항을 적어둔 게 안 하려고 하다가 기출이 된 게 있습니다 여기 있다 보니까 한 건데 이 기출은 좀 제발 좀 그래요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상세히 공부를 해야 될까 그래서 뭐 얼마 벌금 얼마 이하의 징역 이것까지만 알아야 되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기출 보시면서 참조를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것은 너무 좀 과하다 해야 됩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문제 좀 보겠습니다 563쪽에 역시 올해 문제를 그냥 보도록 할게요 563쪽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563쪽에 5번 문제 풀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제일 문제가 쉽게 나오면 임금책금호장법에 따른 범위가 제일 잘 나오고요 최종 3년간의 대직급여 최종 3결분의 임금 그 다음에 최종 3결분의 휴업수당 3결분의 출산유가급여 이게 제일 잘 나오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도사안에 쓸 경우에 지급대상근로자하고 그 다음에 청구기한하고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구조고 그 다음에 압류 뭐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대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대의권이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잘 나오니까 그 정도 기억하시면 웬만한 것들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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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